힘이 어때? 큰소리로 발가락 빼고 여기 힘 줘봐 목뼈의 힘을 발가락에 연결해 잘 봤지? 자 이것 봐 여기서 바깥쪽으로 여기서 쬐고 돌렁돌렁 이고 여기는 쬐고 오른쪽에 힘을 못써 오른쪽 발가락 꼬불해 보세요 다시 또 해봐 힘이 쓰시지? 이걸 몰라 이 세상에 동양 서양 의학이 몰라요 이건 우리 수곤수도의 식구들이 발견한거에요 발가락이 심해서 경추에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발가락이 약한 걸 고쳐지지 않고는 경추의 통증을 갖다가 고칠 수가 없어 본인이 느끼나? 발가락 꼬불이고 이분은 발을 좀 베줄까? 발바닥 여자분으로서 발바닥이 되게 넓어 평발인가? 네 그래서 이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건 구두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구두로 구두 줘보세요 아 이거 똑똑하네 이것 봐 여기 보이는 거 되게 똑똑하네 국민학교 중퇴 안했지? 아 이거 똑똑해 이걸 풀어놨다고 볼이 넓어서 얘기하도 이게 그러니까 구두가 있으면은 이런 신발들은 위에 거 한 개 풀고 밑에 거 두 개 풀어 집에 아이들도 어렸을때부터 이렇게 앉아줘 그럼 평생 고통 안하고 살아 그리고 발가락이 여기 있을 때 손을 이렇게 해서 눌려주고 이만큼이 딱 돼야 돼 그리고 이게 부드럽고 이거 자 부인께서는 어디가 불편하셔 왜 나왔어요 이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흐동이 부어있어요 납상관이 많이 부어있어요 바로 이심이 없으니까 여기 자 눌러봐요 이심이 없어서 바로 요구리를 딱 당겨봐 발꼬락하고 당겨봐 딱 당겨봐 발꼬락 발꼬락을 하니까 이것만 해봐 그러면 요구력이 딱딱해야 그 근육 두개 쌓이에 있는 갑상선이 수축작용을 시킨다 그럼 요구 갑상선이 만들어 주려면 요구 갑상선이 누가 하나 와야 되겠다 결국은 흉쇄 돌근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펌프 지는 못해서 감상성이 커지는 거야 원인 알겠지? 누가 뭐라 하든 이 힘이 생기면 없어져 근데 한 6개월간다 6개월을 흘렸는데 저 발굴하고 왼쪽 발굴하고 그래 짐 힘이 없어 감자 이 의자를 치워놔야 되겠다 의자를 줄어서 빼 오른쪽 발굴, 여기 불을 켤까? 예, 거기 불 좀 켜주세요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제자분 거기 앞에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거기를 켜주세요, 앞에 있는 쪽은 앞에 쪽으로 켜주세요 선생님 계신 쪽으로 한 번 켜줘 보세요 우는 건 아니죠 자, 발이 넓지? 꼬부려 봐요 꼬부려 볼까요? 뒤로 쭉 당겨 보시고 아이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 오른쪽이 물이 약해? 멀렁 멀렁? 네, 여기가 그게 멀렁 멀렁하지? 네네 여기가 좀 더 약합니다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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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줘요 그럼 옆에서 밀어, 밀어둔 거 여기서 이렇게 챙기는 거야 힘! 아니, 또 완전히 컬 것 같아 따뜻하게 힘 빼시고 네, 밀어볼까요? 잘했습니다 힘 빼고 자, 얍! 밖으로 믿은 힘이 없습니다 없지? 거기서 오자 안 칠 순 없대? 안 칠 순 없대? 안 해봤어요 이렇게 된 거는 운동으로 해가지고 안 돼 KSNS 신경을 풀어줘야 돼 양념장 30일 30일 들어와야지 조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밀어봅시다 아우 세졌다 이 힘이 세졌잖아 앞으로 밀어봐 이제 세졌어 그러면 흉세돌근이 일을 해 그럼 고로 가면서 그것이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갑상선이 제 위치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울트라 슈알갈트 걸로 갑상선을 찍어보면 갑상선이 이렇게 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수를 대는 그 기계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갑상선의 내부의 밀접 입방명적을 측정하는 기계는 없어 외부상이 형태만 보고 이게 크다는 거지 왜? 이 근육이 딱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져가지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수술해보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 병원 가서 이 갑상선의 후빙 후빙이 뭔가 인한 내부적인 면적 그걸 측정해야지 형태만 측정하면 어떡하나 어? 아 어 다시 한 번만 연습 basically 알 P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됐어 됐어. 다시 통. 됐지 힘 세다. 이거 조그만 데도. 이 힘이 오면 안 쎄 줄 알아? 기왓장을 깨는 힘이야 이게. 여기 딱 세게 해서. 뒤로. 여기 딱딱하고 여기가 벌렁벌렁하지? 요거 요거 그냥 풀어주면 돼. 뭐 뭐가 제일 좀 오른쪽 왼쪽 해봐요. 지금 어때요? 어때? 경직되어 있는데. 그렇고 내가 안 부럽지. 자 돌려받으시죠. 자 이 머리 그저 날 때. 요기만 다 넣어서는 안 돼. 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해줘야 돼. 그 머리. 자 돌려보세요. 요기에서 이렇게 보여줄까? 스톱. 돌리고 쫙 돌리고 스톱. 지금 요렇게 됐다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라. 어? 이걸 안 돌리고 머리를 돌리니까 경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머리에 돌아가는 회전은 밑에까지 같이 풀어줘야 돼. 자 돌려보세요. 지금 어때요? 몸이 조금 더. 부드럽지? 그러니까 요거 아프다고 요기만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자 알지?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근데 여기까지. 자 돌려봐요. 많이 돌아가세요. 네. 이게 머리만 돌아가는게 몸이 다 돌아가는 거야. 거기 사람한테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 가장 좋은 운동이 무슨 운동이지 않아? 뭐 도리도리? 굴라오프야 굴라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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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딱 고적해 가지고 배만 움직이는 게 있고 전체로 움직이는 거. 전체로 움직이는 거. 굴라오프. 굴라오프에 두 가지가 돼 있다고. 몸이 똑바로 써서 팩까지만 이렇게 굴라오프 말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써. 자 돌려봐요. 같이 돌아가세요. 같이 돌아가세요. 먼저는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것만 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됐는데. 지금 같이 돌아가니까. 머리를 조금만 돌려도 되지. 우리 사람 손을 해봐라. 손 올려볼까? 아니 손 내리고. 자. 자. 이 사람 손 뜨머리에 뭐가 부끄럽지. 거의 난. 가만 놔둬. 혈관이야. 혈관이야. 이거 치료하게 되면 혈관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거 치료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열치질이 될 거에요. 열. 이거. 인산녹경 왜 먹나? 열을 열 날게. 열 날게. 열 날게. 열치질이 될 거에요. 그러고 피곤한 거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염증나고 골고. 이런 거 없어졌거든. 체질이 바뀌어. 뺏어. 이건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겠다. 암이 왜 생기는지 아직 몰라요. 자꾸 뭐 면역 쪽 울만 디따 타고 드는데. 내가 압 치료한다는 소리는 안 해. 했다는 소리는. 그러나 환자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 그냥 허리 치료하고 팔 치료하면서 압돼가 했다고 그러면 같이 해버리지. 그러나 절대 안 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한다고. 입 밖에 다 끄네.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암 환자들은. 암은.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고. 몸이 생존하기 위한 생존 법칙이야.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지. 세포들은 조그마한 생명체야. 우리가 세포로 밖에 끄지 못했고. 영양 공급을 계속 주면 그 세포를 계속 살아라. 그렇죠. 그런데 이 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 기존되어져 있던 우리 몸 자체내에 법칙이 있다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나. 뒤에나 법칙. 뒤에. 뒤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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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이 존재해 나가는데.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죽어야 되자는 세포가. 죽지 않으려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암세포 하고 손을 잡게 되어 있다고. 암세포는 영양 공급을 조금 받아도 존재하거든. 그래서 암세포를 살려달라고 애고를 하니까 암세포가 살려줘서 나하고 비슷한 DNA의 석격을 가져라 해서 그 존재가 먼저는 자기 몸의 세포였지만 나중에는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세포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서도 분별을 못해요 이 녀석이 우리 편이지 스파이지 분별이 잘 안 돼서 혼자 못 먹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것이 싸움하면서 스파이는 이게 내 편인지 니 편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 똑같애 군복을 입지 않고 평민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암세포하고 손을 잡고 그와치 밑으로 변질해 나간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생겨지지 않는 세포가 있지 심장 심장에는 암이 안 생겨 그리고 근육 근육에 안 있어? 심장 근육 여기에는 피의 양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 세포는 그렇게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암아우스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 심장에 왜 암이 안 걸려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아직 설명이 견디가 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로 볼때는 이건 현액순환 약이 많기 때문에 안 걸린 거야 내 얘기를 왜 하고 지금 이 사람 손등을 맺었잖아 나 손 이렇게 만져 보자 손이 항상 뜨거운가? 지금 더워졌지? 응? 이거 치료하면 손에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150에서 95면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이제 없어졌어 그 고혈압 아니야 150에서 95 내 이 치수는 20년 전에 치수를 그대로 주지 않았는데 한 20년 동안 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김세진 씨는 유명한 사람이다 고혈압을 갖다가 약을 못먹겠다고 그러다 4,5년 전에 다시 옛날 치수 부어났어 150에서 95는 고혈압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나마 내 이름을 집받침해서는 하버드 의과대학 유지실에서 발표를 한 거야 왜? 친구가 의과대학에 있거든 의사들이 너 그거 왜 다시 바뀌었냐 얘기는 안 한대 놈들이 순수한 학문이 아니야 2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혈압약을 먹은 사람들이 파스키촌 심해현상이 높으러 올라가가지고 다시 옛날 혈압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150에서 95 이 수고수소를 작가하면 혈압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 열 체집이 돼 당도 높고 올라가 열 체집이 되고 많이 나가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면 기수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튼튼해져 그래서 몸이 더워지면은 암이라는 거는 그냥 푹으로 구멍가 버릴 때 언제서만 가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손 발이 더워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산책적으로 알고 있다가 치료를 했는데 암이 많이 좋아졌대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혼자서 기뻐해 자 그런거 봐 어저께 심부전증 했냐 어저께? 간 간 그 사람 내가 오늘 또 하나 다시 한 번 해 줘야 돼 어 어저께 어저께 아무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손 들어봐 어 이거 많잖아 이 사람도 보여줘야 돼 네가 이렇게 드문건조 사니까 사람이 하나 사는 거야 죽을 사람이 사람 때문에 인형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여러 특수환병들 심부전증 심장병 이런 것도 내가 뉴트에 내게 올려놓긴 했지만은 항상 불수족을 해버렸다고 아 내가 일단 이게 스폰스 내가 심장비를 했다고 믿지않고 돌려 믿지않은 거를 믿게 막 지키려고 그러면 그 환자들이 불담돼서 어? 좋아졌으면 좋은거지 뭐 그런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스폰츠도가 원활히 활발해지게 되면은 부전증 때문에 오는 사람만 해도 끝없이 많아 여자 힘으로도 치료가 되면 간단한 것들이거든 어제 그 사람도 부전증으로 몇 년간 고생했지 어? 두 년간 고생했다가 치료가 끝났지 요요 월치큐 밑에 여기는 많이 부러워졌는데 원래 경추 1, 2번이 워낙 안좋다고 에이구야 딴 데는 안하고 좀 목하지마 많이 부러워졌죠? 많이 부러워졌습니다 많이 부러워졌습니다 많이 부러워졌습니다 잘 들어가요 이제 네 그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